자 반갑습니다. 오늘 베이비도지 코인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도지는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커다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화거래소, CEX에 상장이 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후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조만간 빗섬이나 업빛주와 같은 원화거래소 상장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가격적인 상승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베이비도지는 지금 굉장한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물량에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소각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운영하는 소통방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투자의 목표가 뭔가요? 당연히 뭐 수익 실현이겠죠.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정보. 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든 자료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알트코인 불장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내가 차트도 직접 분석 좀 하고 뭐 자료를 만들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린 부분이어서 이것만 따라 하셔도 투자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십니다. 자료는 대략 이렇게 제가 좀 일부만 좀 가져와 봤어요. 뭐 추세는 어떻게 좀 보면 좋고 이동평균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보고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거 사실 뭐 복잡하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잘 설명해 놓고 소통방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투자를 좀 해보겠다 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 자료는 제가 ppt로 좀 만들었고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손절매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나만의 원칙을 좀 가져도 좋고 제가 준비해놓은 이 자료를 보고 좀 참고를 하셔도 좋으니까 저는 이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방 참여하시면 이 자료를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위 전화번호 혹은 이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참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소통방 링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없고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구독자 이벤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이 버튼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베비두지가 최근에 시총순위가 상당히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낸스 상장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상승이 잘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보시면 바이낸스 상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시면 코인마켓캡은 베이비두지 코인이라고 나와있지만 앞에 1M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1밀리언이니까 100만 배 정도가 곱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너무 낮은 가격이면 바이낸스 상장되고 나서 거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아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상장시키고 지금 바이낸스까지 현물 상장 처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이비두지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드디어 바이낸스까지 상장 처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원화 마켓만 남았습니다. 빗선 혹은 업비트 이렇게 상장이 진행이 된다면 또 한 번 엄청나게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만간 업비트에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베이비두지가 제일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바로 텔레그램 게임 중에 하나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높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토큰들이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면 이 캐티즌이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에서 20일 날 상장이 진행이 됐는데 상장비모로 거의 1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텔레그램 관련 소식이 많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각에 대한 이슈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예정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소각을 완료했다라고 9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억나시나요? 1리트윗당 대량 1 베이비도지를 소각을 하겠다. 그래서 몇 개가 소각이 됐냐면 약 5천 개 정도의 베이비도지가 소각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 거의 티도 안 나는 돈이고요.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소각이 됐냐면 보이시죠? 대략 1,000조 개 정도가 소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소각을 했죠. 대략 금액으로 따져도 200만 달러 이상 소각을 한 거니까 하나로 따지면 약 30억 정도? 적지 않은 양이 소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이제 곧 1경 개 이상의 소각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소각이 된다면 대략 100억 이상의 소각이 진행이 된다는 건데 굉장히 희소같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격도 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소각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사비를 드려서 진행하는 이벤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도지가 상승이 매우 좋기 때문에 베이비도지 코인을 최대 50억 개까지 제 여러분들 지갑으로 무료 전송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참여 방법은 아래 번호로 문자, 베이비도지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건 없겠죠. 무료 이벤트다 보니까 제 사비로 진행하니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이 두 가지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